자, 트레일멤버 모두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왔고요 먼저 정면부터 포즈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포즈를 딱 정해왔네요 어, 이게 시그니처 포즈인가봐요 오, 예, 예 네, 좀만 더 해둬, 이렇게 붙어서 네, 붙어서 이야 아, 뭔가 숫자 3을 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멋진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포즈 취해주세요 와, 이거는 어제 연습실에서 연습했네요, 그쵸? 자, 어우 지금 거의 조각상 세 분이 나오셔서 지금 포즈를 취해주는 것처럼 아주 센치한 분위기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어떤 포즈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아하하하하하 네, 아, 이런 풋풋한 모습 신인에게서 나오는 이런 아주 좋은 모습들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은 아마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면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또 멋진 포즈 한 번만 실추우려고 왔습니다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사진 잘 뽑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우리 멤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오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보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렙니다 네 네, 첫 번째 미니앨범이죠? 본 네 네 이 발매가 될 텐데요 소감이 어떠실까요? 어, 네 트레이 재수입니다 어, 일단 상현이는 저랑 준태랑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드디어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요 다만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지금 사실 세 분이 첫 쇼케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 좀 긴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기분 상태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좀 떨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조금 이렇게 자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아 저뿐만 아니라 상현이랑 준태도 지금 많이 떨려가지고 그래요? 네네 어, 지금 그냥 세 분이 잘생기셔가지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떨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계속 잘생기고 있으니까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명이 본이에요 네 본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 본이라는 영어 단어가 태어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세 명에서 처음 하는 트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새롭게 선보여 드리는 그런 앨범인데 그러다 보니깐 본이라는 영어 단어처럼 저희도 트레이로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것도 담겨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아니 근데 팀명 트레이에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어, 트레이라는 이름은 일단 루마니아어로 숫자 3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어, 뭔가 새롭게 집합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이자 완성의 단위가 숫자 3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명 그래서 저희도 세 명에서 최대치를 어, 뽑아내겠다는 포물을 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숫자 3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